아 잘할게요 잘할게요 너한테 욕할수도 있다 네 야 이 ㅅㅂ 이럴수도 있어 알았지? 네 너는 나의 어느 점이 좋니? 어느 면이 좋니? 아 우리 제노언니 너무 귀엽고 우리 제노언니? 너 지금 나랑 세 살 차이야 이 새꺄야 아니 세 살이 뭐 큰가? 세 살? 세 살이 커요 오빠? 어 크지 나도 키 크고 다 크지 miel 미안 미안 잘해도 자 파이틴 파이팅 파이팅 DJ 소나 있네 이 somn 노래aro 노래좀 틀어봐 아 DJ 소나와만aya 왜 안내어 아이 그런 노래 말 야! 그런거 말이야 야 야 부근 이상한거 까지마 아리 너 부근 그런거 까지마 그런거 까지마 됐어 너 어디 살아 아 저 강원도 살아요 아이씨 잘가 잘가 우리 인연은 끝이야 강원도랑 인천은 만날 수 없는 인연이다 음 멀다고 생각해요? 강원도랑 인천은 어? 멀다고 생각해요? 강원도랑 인천은 멀지 그래요? 강원도랑 인천은 며시 몇이죠? 몇 너 나를 위해서 인천으로 이사 올 수 있어? 갈 수 있죠 이사를 온다고? 네 어 너 나 많이 좋아하는구나 너 쿨하지 이거 끝나고 막 막 나중에는 막 bj 로이 x님 만세 이라고 방정하는거 아니지 아 저 그 사람거 안봐요 나만 봐? 네 나만 보는구나 나만 보는구나 그렇구만 오빠 응 너 나 때문에 아프리카 깔았어? 아 당연하죠 그래? 네 좋다 응 나도 좋아 너도? 나중에 더 좋아질거야 간다 간다 아 진짜 형 고맙습니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? 미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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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난 또 니네 집으로 올라간다 아 킥보드 타고 갈뻔했다 오 탑솔케일 야 너만 잘하면 돼 저요? 어 너 그럼 너밖에 누가 누가 했어 여기 오빠 막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? 네 너한테만 인기 있으면 돼 올해는 여자랑 남자 없어요 오빠 나 불러줄거에요? 줘야지 줘야지 당연히 줘야지 어 나 죽어 아이 뭐하라고 야 뭐해 아리로 아리로 쏠케일 따요? 너 뒤지으래? 너 내가 불러줄게 빨리 와 죽을 수 있어? 죽을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는거지 아 내가 뭐했는데요? 내가 뭐 어? 방송은 방송일 뿐이에요 내가 진짜 실제적인 감염 없어요 그치? 진짜 없어요? 아니 있을지도 몰라 오빠 나 중생겼다 어떡해 무서워 무서워 이거 먹어 빨리 야 이거 먹어 가.. 가고있어 가고있어? 네 야 여기 와드카페 깔아줄게 빨리와 환영한다 오빠 더 때려 더 때려 오빠 깜짝 이벤트 어때? 아 좋은거 같애요 좋지? 네 이런 이벤트 나밖에 안해주는거야 어떡해 아이씨 야 뭐 뭐 스키샷에 아니 뭐 스키샷에 다 못 맞춰 아이씨 아이씨 아우 그럴 수 있고 그건 아니 스키샷에 아니 이거 아이씨 지금 아 너무 당황 당황해 아니 블루를 먹자마자 뒤질 수 있어 아 나 어떡해 뒤질.. 어떻게? 아.. 어떡하긴 괜찮아 괜찮아 뭐 어떡하긴 뭐 어떡하긴 카톡 아이리 알려주면 돼 오빠한테 오빠 생각해볼게요 Patricia 뭐 생각을 해? 내 생각을 맨날 해야지 내 생각을 맨날 해야지 어?! 나요? 응 너 너 너 더 posing 없어 네 곁에는 너밖에 없어 외국에는 너밖에 없어 남자를 볼 때 외모를 봐 성격을 봐 엄마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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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격을 보죠 성격을 봐 나는 여자를 볼 때 너 졸라 롤 못하는 여자를 안 봐 롤 졸라 지적해 못하는 여자를 안 본다고 어? 롤 연습해 하고 그래 뭐야 이게 지금 다키따 이거 자키따 아니지 아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바텀도 터지고 다 터지고 있어 어? 어떻게 어 어떡해 카톡 번호 알려줬는데 어 어떡하긴 너가 해야 할 거는 단 하나야 카톡 살이 걸렸어? 아니 아니 천천히 천천히 바텀을 한 번 도와줘야 되겠는데 이쁘면 모든 용서래요 아니야 너 예뻐? 예쁘죠 그럼 용서해줄게 그럼 용서해줄게 우리는 시트콤이 아니야 이제 잠깐만 아 어 나 카타랑 2렙 차이는 어떻게 해요? 난 무서운데 어우 쉣 맨 어우 나 편하게 봐 와 나 진짜 개극협이네 나 리븐은 더 봐야 되겠다 야 야 너 카타만 좀 어떻게 해봐 어? 아 나 이러지마 야 미드 뭐해 너 에? 뭐해?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? 응 알았어 알았어 어 카타 온다 열심히 하고 있구나? 응 집중하고 있어요 오빠가 옆에서 응원할게 파이팅 으흐흫 아니 야 좀 좀 해봐 좀 뭐 이런 뭐 아니 뭐 카타한테 4키를 줘 아 나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아 나도 무서워 우리의 인연이 이 한판으로 끝날 끝날 것 같아서 더이상 우리의 인연이 안될 것 같아서 무겁다 이거 아 이거 카타 너무 껐네 근데? 어어 아 제발 아아아아 아 진짜 애교 피우지 말라고 너 애교 죽는다고 애교로 다 돼? 애교로 되네 애교로 되네 애교로 되네 애교로 되는구만 애교로 되네 차비 CS 3개 어 이거 아닌데? 오케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나 버린다 나 도망간다 미안해 아 진짜 미드 뭐해 너 아 왜요? 미드 뭐하다고 너 너 이거 미안 안쳐? 아 아 아 뭐하면 되는줄 알아? 아 아 말고 뭐 할거 있잖아 어? 아 뭐 아 좋아 그런거 이런거 좋아 이런거 좋아 아 무서워 무서워 가 갈까? 야 들어가봐 들어가봐 쏘아 오케이 대박 봤지? 아리아 봤어? 봤어 봤어요 봤어요 뭐했는데 나 아 못 봤어 아 아 내가 미드 열심히 밀고 있을게요 내가 미드 열심히 밀고 있을게요 구라치면 너 죽는다 나한테 미드 벌써 반피야 반피야? 우와 와 이런 호응을 해주란 말이야 와 밀겠다 어 나도 이제 너한테 밀림 당하겠는데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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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고소당해 내가 뭐했는데 야 내가 너 꼬셨어? 아리 음 야 너 꼬셨어? 어 아니 너 나한테 넘어왔어? 어 반? 어 흐흐흐흐흐 이제 반 남은거야? 흐흐흐흐흐흐 아 야 저거 좀 때려 궁 써 야 구구를 왜 안써 구울 있어 뭘 빠있 시연아 본 모습을 뭐 얘기 하지마 너한테 너 송중기가 좋아 내가 좋아 어 너 이미 늦었어 2초 동안 고민을 해 넌 이제 앞으로 남자야 남자로 볼거야 너 2초 동안 고민을 해 바로! 제렛노파이어! 바로 이래야지! 어허? 2초동안 고민을 해가면? 과, 감히? 어, 좋댔다, 좋댔다, 이거 좋댔다, 야, 블라디, 블라디 뭐해! 야, 블라디! 오! 오오! 오, 갓, 갓제론! 갓, 갓제론! 오케이, 야, 아리 너 궁을 왜 안써? 어, 쓸, 쓸 거예요, 이제. 뭐, 다 뒤지고 써! 아니, 뭐, 한타 다 끝나고 쓰냐고! 아, 너 초록불이 안 꺼져, 왜? 옆에 왜 신호등 안 꺼지냐고, 자꾸. 아, 저 그릴라이트라서 안 끄는 거였어? 너, 나랑 그릴라이트 만들려고 일부러 안 끄는 거야? 그런 거였어? 그런 거였구나? 아, 이거 내가 몰랐다. 미안해, 나 너의 속마음을, 속마음을 몰랐다. 아, 그릴라이트였구나. 어, 뭐야, 바로 먹었잖아! 야, 블라디 와야 돼! 야, 이거 망했다. 오! 야, 카타가 너무 잘 뺐어. 어, 근데 아깝다. 어! 아, 진짜! 야! 졌어. 졌어. 아, 이건 써네. 졌어! 너 때문에 졌어, 이씨. 아리. 아, 어떡해. 망했어. 아, 졌어. 졌어? 너, 너 아리 장인이었네? 와리, 닉네임이 지금 보니까 와리가리 아리네. 아리말고 다른 거 봐. 네. 아리말고 다른 거 봐. 장난이고, 수연아 수고했다. 고생했어. 네. 오빠 한말 다 농담이야. 네. 알지? 오빠. 응. 응, 왜 말해. 오빠 침투 받아줘요. 응, 아니야곤. 자, 여러분들. 분케솔랭 하겠습니다. 흠. 자,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할 거예요. 어머! 제넌오빠랑 듀오하고 싶다! 어머머머머머! 이런 사람들! 지금 바로 당장 제넌유튜브 구독하신 다음에 이제온 페이스북 팔로우 하세요! 그런 다음에 최신 동영상에다 좋아요 하고 댓글 하시면은 요 댓글에다가 제가 메세지 달려가지고 듀오 이벤트를 신청하도록 하죠. 자, 여러분은 어때요? 개이득! 평소를況 expon Q2